연수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대상으로 LED 투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학교 7곳 주변 횡단보도 37곳에 51개의 투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연수구는 기존 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송도 6809 신설초등학교 주변에도 LED 투강기를 추가 설치해 사고 예방과 함께 야간에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